안녕하세요 1위 안녕하세요~! 오늘은fallen치즈스틱 테마트? 마지막에 저는 금방 팽이버섯과 주문했습니다! 치킨 제가 찍어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맛있지만 정말 맛있고 정말 맛있어 아삭아삭 치즈 고춧가루 팽이버섯 오징어 오징어 손질을 잘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이 양념은 매콤해요 앨범은 매콤해요 바삭바삭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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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오징어 내가 먹게던 맛은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 쫄깃쫄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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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오징어 양념장 인도네시아 고추냉이가 더 맛있어요 고추는 정말 맛있어요 고추는 마늘이 너무 맛있어요 오늘의 영상은 정말 맛있습니다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